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우타쿠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영화나 드라마, CF, 뮤직비디오 여러 컨텐츠에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무엇이냐? 여신 강림 효과입니다. 뭐 남자라고 한다면 꽃미남 강림? 요즘 얘기로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, 만찐남 이렇게 하면서 인물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효과 한 번쯤은 보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합니다 이거. 자 일단 보시면 여기 CF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. 여기 아이유가 등장하는 CF인데 여기에다가 한번 이 여신 강림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내가 이 효과를 적용할 부분, 구간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. 저는 어디쯤에 알까요? 아 이쯤에 좋겠네요. 여기 여기서부터 딱 등장하죠. 그죠? 이렇게 이쯤 여기서부터 여신 강림 느낌으로써 갑자기 환해지는 듯한 그런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합니다.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. 많이 사용하시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이거 잘 배워두시면 좋네요. 이거. 아 여기 있지면서 여기서 잘라 줄게요. 자 이렇게 프레임을 조금 여기서 끊을까요? 여기 여기서 끊을게요.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클립 잘라준 이 구간 자체를 그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알트키를 누른 상태로 복사해서 끌어다 놓습니다. 자 복사된 이 클립 자체, 구간 자체를 클릭하시고요. 한 가지 기능만 활용하셔도 아주 간단하게 이 여신 강림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 일단 보시면 효과 중에 저희가 그 뿌옇게 처리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? 다들? 자 가우시안 블럭 기억하고 계시죠? 가우시안 이거 효과, 이거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. 자 클릭하시고 적용하시고 적용한 거에다가 자 여기 적용한 데다가 흐림 자체를 올려줍니다. 적당하게 너무 확 올리지 마시고요. 적당하게 한 100 정도 해서 놓고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100 정도에다 놓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이 블랜드 모드, 혼합 모드 있죠? 여기서 이 뒤에 밑에 있는 원본 영상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니까 스크린 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화사하게 바뀌었죠? 이 블러 즉 흐림 효과가 이 조명 역할로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. 응용하는 거죠. 응용해서 만드는 거죠. 이렇게 간단하게 화사하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어둡다가도 자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어 이게 좀 너무 적당하게 올리셔야 돼요. 너무 과하면 그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? 뭉그러진다고 해야 될까요? 여기 좀 있으니까 약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. 여기다가 그냥 두면은 좀 밋밋하니까 뭐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서 뭐 여신 강림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효과, 와우 효과 많이 쓰는 거 있죠? 이것도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이용해서 화사하게 표현되는 그런 효과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